사무엘상 14장 1절 요나단이 불레셋을 습격하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불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아는 애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비의 아들이여 비니아스의 손자여 신로에서 여와의 제사장에 되었던 엘리의 중선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불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한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저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불레새 사람들에게 보이메 불레새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요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불레새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불레새 군인들이 칼로 서로를 치다. 베냐민 기부하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불레새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저모하여 보라. 하여 저모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의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불레새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 적 불레새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불레새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불레새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불레새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요하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단회를 지나하니라.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우리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여 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고는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로 내리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당해서 잡아 피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죄 먹어 요하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죄로 먹어 요하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요하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불레새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불레새 사람들을 추격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된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니 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님.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고 그렇지 아니 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곳 모합과 암몬자성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미와 말기수와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맞딸의 이름은 메라미오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가리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님 아히마스의 딸이오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부네리니 사울의 숙부 네레이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수요 아부네리의 아버지는 네리님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사울이их 아말로 사울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이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말로 한번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